아란이가 리모컨이 던졌는데 정말 쉬워버렸어요. 포아니? 포아니? 여기 뭐 하나 붙였어. 저는 저희 아란이 방에서 작당무이 하는 장면이 그게 나는 제일 재밌었어. 아란이가 리모컨 막 던지고 쉽지 않았어. 하는 장면이 뭔가 찍을 때도 재밌었고 막 서로 퍼져가지고 막 각자 꾸미고 그런 장면? 거기가 찍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아란이가 리모컨이 던졌는데 정말 쉬워버렸어요. 우리 침대도 드디어 놀았거든. 빨리 설명해드려. 아니 그게 거기 미술팀에서 그 침대 모형을 만들어주신 거였는데 감독님께서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올라가서 노세요 이러셔가지고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키도 언니랑 이렇게 막 뛰어서 노는데 갑자기 우둑 이러다니 또 부서진 거예요 침대가. 자, 컷! 우리 리시크가 나오게 리시크. 리시크. 히어로 나간 거야. 맞아. 진짜 찐웃음이 나왔어요. 티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. 정말 저의 찐웃음을 보실 수 있는 시오라. 아, 나는 그때 그 당황스러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. 나도 봐야겠다. 그 부분 못봤어. 쟤 다 너무. 찐웃음이야. 못 봤어. 그럼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. 그랬군요. 리시크節目 리시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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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시크